라면 하나 때려야 되는데 라면 하나 때려도 되나 안 되나? 삼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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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의 기쁨이 하늘을 묶여지는 삼돈 누나! 아쉽! 아쉽! 9876543 내 노래 팬이 됐네? 하늘아 사생이에요 더블분이 사생이에요 왜? 하늘아 누나, 이 동네 건달이에요? 무슨 건달이야? 짐팡 좀 사려고 너도 어디 해외 가니? 유럽 30일 정도 가는 짐 아니야? 늘 짐 싸는 게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뭐 좀 먹을래? 뭐 좀 씹어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침부터? 라면 하나 때릴까? 아침부터 라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? 뭐? 떡라면? 떡은 괜찮지, 막 손이 좀 편해지지 오늘 편하지 자리를 잡네 형도리니까 자리를 잡네 간단하게 먹자고 간단하게 우리 뭐 할 수 있겠냐? 이것도 못 골라서 나는 가볍게 잔치국수 하나 때려야겠다 우와 형도리아 왜? 나 진짜 잔치국수 보고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이 형들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? 진호다 네 너 우리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아 여기 다 둘러왔는데요 여기 계시더라고요 너 아 그래? 빨리 앉아 뭐 좀 시켜 뭐 먹을래? 쭉 봐봐 근데 친구들이랑 나랑 딱 마음이 맞았어 어 너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콩국수 아 다시, 다시 한 번만 그래 라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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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큰일인데 음 웨이크 업 인 더 모닝 햇살이 좋아 또 스윗한 카페 못 가 살며시 눈 맞추며 헬로 아르콩탈쿵탈쿵 나 바보 멍칭이 이름 예쁘다 나 로프트에서 미치고 잠깐 원장 아빠도 죽이고 우리 아, 사라 제발 헤어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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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 어, 예 얼굴이 이따 말았어 예 너무 작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아니, 이렇게 애기가 너무 진짜 애기 애기 아니에요 일단 메뉴부터 좀 네, 뭐 하나 지금 저희 세 명은 다 맞았거든요 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그러니까 네 아윤 씨 센스 있다고 얘기가 되게 유명하던데 여기 나오더라고요 음 잔치국수 합격! 센스 갑이다 넌 먼저 치고 가 정화는 안 맞았네요 정화는 잔치국수 하나만 오세요